H라고 각 P OH를 세타라 했습니다. 뭐라고요? 각 P OH를 세타. 다음 화면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예요. 이걸 하자. 뭐 분해 뭐요? PH 분의 OH 선분 PH 분의 OH를 뭐라 불렀습니까? F 세타라 불렀습니다. 그럴 때 6 분의 파이에서 3 분의 파이까지 F 세타를 적분하세요. 정적분입니다.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림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. 여기가 세타인데요. P OH 이렇게 읽었을 때 이 값이 이 각이 크기를 세타라 할 때 PH 분의 OH 이 비율 즉 분모 PH 분자 OH 이 값을 F 세타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요.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텐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가 세타면 이 값은 얼마예요? 이 값의 크기는. 그렇죠.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. 직각이니까.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? PH 분의 OH예요. 우와 이상해서 어디요?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에요. 어머머머머 뭐라고요? 탄젠트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. 이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면 무엇 분의 무엇입니까? 그렇죠. PH 분의 얼마예요? OH입니다. 아 이 값이 F 세타군요. 탄젠트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군요. 탄젠트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엇입니까? 2 분의 파이에요. 파이.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. 그렇습니다. 코 탄젠트 세타죠. 맞아요? 탄젠트 역수죠.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에서 이 식의 값은 이 식의 값은 첫 번째 풀이에 의하면. 6 분의 파이. 여기는요. 3 분의 파이. 그 다음엔요. 코 탄젠트 세타. 디 세타. 이거 이 값 계산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코 탄젠트 세타를 사인과 코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죠.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sin 세타 분의 코 사인 세타. 디 세타예요. 그리고요. 보는 순간 sin 세타를 미분하면 코 사인 세타가 나와요. fx 분의 f'x 꼴 적분할 때 무엇을 씁니까? 그렇죠. 로그. 로그. 자 그러면 이 부분은. 즉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 세타에 관한 이 함수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? 적분하면. 적분하면. ln 절대값. sin 세타. 범위는요. 6 분의 파이에서 3 분의 파이까지. 물론 6 분의 파이부터 3 분의 파이까지가. sin은 양수니까 이 절대값을 안 써도 됩니다. 안 써도 돼요. 자 계산만 할게요. 계산만. ln 3 분의 파이 대입하면 sin 3 분의 파이는 2 분의 루트 3입니다. ln 2 분의 루트 3. minus ln 6 분의 파이 대입하면 2 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. ln 루트 3이죠. ln 루트 3. 답이 없다고요. 그러면 2 분의 1. ln 3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는 아이디어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자. 여기를 구하지 않고.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. O에서 P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예요? 몰라요. 대충 한 이 정도? 모르죠. 그러기 때문에 길이를 L이라 부릅니다. 이 길이를 L이라 쓰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을 그냥 보세요. sin 세타 값이 얼마입니까? sin 세타가? 5P 분의 pH예요. 그럼 pH 값은요. L 곱하기 sin 세타입니다. 그럼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cos 세타를 이용하면 5H 값은요. L 곱하기 cos 세타입니다. 맞습니까? 그렇다면 pH 분의 5H의 길이는 Lsin 세타 분의 Lcos 세타임으로 무엇과 같습니까? 그렇습니다. 코탄젠트 세타인 이 값과 같게 됩니다. 맞습니까? 네. 각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. 첫 번째 방법처럼. 두 번째는 OP의, 선분 OP의 길이를 모르니까 길이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풀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좋아요. 12번 갈게요. 함수 fx가 이렇게 두 함수로 나뉘어져 있어요. 이럴 때 이렇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. 까지 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